사진 찍기 어! 미커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라 오신 분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한수도 뵈러 왔습니다. 출발 첫步 무릎을 구부리는 플리에 동작은 기본적으로 바를 잡고 발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1번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더 더 더 더 더IE 근데 몸이 앞으로 가면 안되고 맞았습니다 플리에는 저희가 플리에서 무릎을 펠 때도 있고 플리에서 이렇게 롤러백 그리고 완벽하게 크로스 발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근데 되게 잘하시는데요? 편안하시 잘 되시는데요? 무릎 뒷무릎 펴시고 아 잠깐만 진짜 지나셨어요? 벌써? 네 포인트 연습을 하는 다음에 발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제가 한 번 넣어볼까요 제가? 네 한 번 넣어보세요. 발을 여기까지 쭉 집어넣으셔야 돼요. 발가락, 네네네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을 펴주시면서 무릎을 펴셔야 돼요. 거기가 당기는 느낌이 쭉 들어야지 저희가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. 포인트를 네 할 수 있습니다. 팔을 처음에 이용해서 이렇게 드셨어. 거기서 그대로 암호 동작하시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히히히이히이 빠무린 선에 한 번 발레 시키고 해볼까요? 아 네. 1번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스튜디오에서 전달했습니다. 뿅! 하하하하